오늘 은혜받고 성취 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인도를 맡게 된 오건 목사라고 합니다 새벽기도의 첫 인도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어떠한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는지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또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흔히 쉽게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답을 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한마디로 또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 한없이 또 무한정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어라고 했을 때 또 가장 짧은 한 단어로 복음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복음을 표현한다면 뭐라 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도 끝도 없이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에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또 비복음적인 체질에서 벗어나 고린도구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된 존재로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럼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고 또 바리세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최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까지 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겠다고 담의색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로부터 바울은 완전히 완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리고 지금까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까지 변화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세계를 향한 행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로마 학교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노예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이 바울에게도 그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의 권세 또 권위 아래 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원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하여 유임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아멘 바울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일목유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이 뭐냐? 바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분노 또 증오 또 적개심에 불타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그 담의 세계라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또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또 순종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아마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심을 동의한 적도 없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쁘게 맞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일어나게 된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담의 세계반상 중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약속되었던 그 그리스도이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울이 바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세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했는데 이 싹이 누구냐? 바로 다윈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인마누엘로 즉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 하시는 바울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 이방의 빛이 등장한다라고 하는데 이 빛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멸시를 당하시고 또 죽는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당시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천년 동안 약속해 놓으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자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받은 자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바울과 같이 이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복음이 나에게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스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내린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느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에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고 또 그들은 오늘날 공장의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 또 꿈도 없는 그저 그냥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했는데요 귀족을 위해서 농사 짓고 또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도구 생산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게 바로 노예였습니다 이것이 노예인데 당시 최고의 신분과 또 최고의 석학이라는 배경을 가진 바울이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당당히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과는 반대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또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멸망의 늪에 빠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 자는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실한 영적 정체성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가 원하든 또 원치 않든 만군의 주여우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환경 그리고 또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떠한 사명을 주셨느냐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또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라는 역할은 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데요 또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임무를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전도와 또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이방인들 모두가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승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누릴 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느냐 바로 전도와 또 선교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오직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른받은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오직과 또 그리고 유일과 또 재창조의 응담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산업 그리고 학업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또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다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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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세요